다음은 교육부문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후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학 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스마트 윤선생, 윤스닷컴 소속사 윤선생, 제작사 이모션 학생 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KBS 비디오 스마트 누리 웹사이트 소속사 KBS 비디오 제작사 다운클렉스 LTV 학생 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좋은 책 신사보 웹사이트 소속사 좋은 책 신사보 네, 모두 고대기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생, 이모션 KBS 비디오 더클렉스 LTV 그리고 좋은 책 신사보 성장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윤선생이랑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어학 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스마트 윤선생, 윤스닷컴 웹사이트 소속사 윤선생 기사는 타당범인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가 조치하고 웹어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시팬 웹어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너비에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우리와 같이 수사가 있기에 그 여겨와 성과를 들여 공산을 수요합니다. 타당범인 한국의 타당 전문가 협회의 협회장 김진수 대동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오늘의 부모션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옛날에 프로가 많이 좋았다. 뭐 학교 분야 파이널리스트 스마트 윤선생, 유상공원사일 수요일회장 사진리스트 시상 내용을 전과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대기에 막 투푸를 가도 다음은 KBS미디어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아, 그럴 수는 안하네. KBS미디어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안 맞고 학생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KBS미디어스바리 웹사이트 소속사 KBS미디어 수상 내용을 전과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더크렉스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학생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KBS미디어스바리 웹사이트 제작자 넷플렉스 수상 내용을 전과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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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넷플렉스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학생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KBS미디어스바리 웹사이트 제작자 넷플렉스 수상 내용을 전과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책 신사고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학생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좋은 책 신사고 웹사이트 소속사 좋은 책 신사고 수상 내용을 전과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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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하십시오. 차렷 경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분야 차렷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입부분 추가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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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건설경연수원 웹사이트 제작사 더플렉스 전문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웹사이트 소속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작사 넥스템 어소시이트 대학 분야 파이널리스트 서강대학교 웹사이트 제작사 기분좋은 커뮤니케이션 대학 분야 파이널리스트 서울디지털대학교 소속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제작사 아이디아렘 더클렉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넥스템 어소시이트 기분좋은 커뮤니케이션 서울디지털대학교 미국 파이널리스트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클렉스에 대한 시상기업이 있습니다 전문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관사 경영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디지털대학교 수상기업은 전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넥스템 어소시이트에 대한 시상기업하겠습니다 전문교육 분야 파이널리스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구 웹사이트에 제작사 넥스템 어소시이트 수상기업은 전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분좋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상기업을 갑니다 대학 분야 파이널리스트 성압대학교 웹사이트 제작사 기분좋은 커뮤니케이션 시상기업은 전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상대학교에 대한 시상기업하겠습니다 대학 분야 파이널리스트 서울디지털대학교 웹사이트 소속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시상기업은 전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제작사 아이오니 아이오니에 대한 시상기업하겠습니다 대학 분야 파이널리스트 서울디지지털대학교 제작사 아이오니에 대한 시상기업은 전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함께 한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큰 박수를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포토존에서 함께 촬영하시기 후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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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